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강세를 차익실현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저점을 다졌다고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배팅의 순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코스 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어제 오는 이틀의 상승을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라고 신중하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역시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최근 시장 자체가 지수에 대한 폭락장이라기보다는 종목 폭락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개별주 같은 경우나 이런 대형주들이 정말 많이 빠졌었거든요. 고점 대비 30% 이상은 빠진 종목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수 왜곡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신규 상장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도 지난주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최근에 좀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또 무엇보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셀트리온도 좀 올라오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물론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동안의 실적 대비했을 때 좀 과도하게 빠진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오늘 좀 급하게 오른 감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역대급 반대매매가 나갔거든요. 이것은 거의 뭐 금융위기 수준으로 반대매매가 나갔다는 것은 수급 공백이 일단은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손이 안 나가는 상황이죠. 한 두 번 정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또 다시 떨어진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상황. 그게 아무래도 지난주에 대한 한 목요일 금요일 한 번 더 빠진 게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또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 일단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다소 시장이 조금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좀 잘 잡아서 또 9월달, 10월달을 대비하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낙폭과 대중의 대표 종목 LG화학 오늘 배팅의 순간인지 보겠습니다. 순간입니까? 일단 LG화학은 지금 어느 정도 저점 바닷건에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LG화학이나 삼성 SDI 또 얼마 전에 SK이노베이션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노베이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자리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힘든 구간인데 삼성 SDI는 지금 견주한 상황이고 LG화학도 사실 한 두 달 전으로 우리 돌아간다면 그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면서 LG화학에 대한 목표가가 굉장히 낮아졌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키맞추기 하락 정도 나온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래도 LG화학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GM의 전기차 리콜 소식 때문에 9%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갈 것인가. 지금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고 약간의 좀 불안한 마음, 완전히 악자가 해소되지 않은 그런 정도의 가격이지만 어느 정도 이 가격을 좀 지켜준다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LG화학 같은 경우가 2019년에서 22년 북미 쉐보레 같은 경우에 볼트 같은 모델이 리콜이 단행이 됐죠. 그런데 LG전자가 모듈화 작업을 거쳐서 GM에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셀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제 하반기 최대화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LG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배터리 모드 교체 비용이 한 2조 1천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충당금을 쌓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콜로 LG화학이 한 900억 정도 그리고 LG전자가 한 2,300억 정도 충당금이 설정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2분기 깜짝 실적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악재로 인한 단기 급락이나 대규모 물량은 좀 추래가 됐다고 보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LG그룹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는데 빠졌는데 LG전자나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량 소화 과정이 조금 있을 뿐이지 여기서 어느 정도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물량 정도가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많이 빠지고 LG화학, LG전자 동시에 오르고 있는데 저점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시점이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관련 조 중에 LG전자가 사실 실적이 제일 좋은 기업인데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좀 반등은 지금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주가가 지금 연초부터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실적 대비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연초에 올랐던 부분에 LG전자도 지금 자리 잡아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면 이게 월차트입니다. 큰 흐름상에서 이번 달에 다소 좀 거래량이 나왔지만 지금 이 밑에 중기입형서 월차트 20월선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저는 급하게 이 종목을 오늘 매수해서 큰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는 좀 보기는 어려운 종목은 맞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 섹터라든지 이런 대형주가 견주하다. 그렇다면 2차전지 중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있는 상황. 물론 수급 분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실적은 충분히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손재가 자체를 이번 바닥은 어느 정도 지켰으면 좋겠거든요. 한 75만 원 선 라인을 강하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올라가게 된다면 93만 원 이상 1차적으로 여기 매물대죠. 93만 원 이상 100만 원 사이를 목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큰 흐름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인데 조금 다소 아쉽긴 하지만 마음을 좀 느긋하게 먹고 한번 투자를 해보신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G화학은 워낙 뜨거운 감자여서 저희가 말씀을 좀 길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호텔실라를 보겠습니다. 배팅의 순간입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호텔실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택트 관련주 같은 경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갑작스러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호텔실라라든지 오늘도 CJ, CGV가 좀 급등을 해주고 파라다이스 이런 전체적인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는 것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실적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 종목들이 많아요.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화이자 백신 중에 FDA 승인 소식의 대면주가 지금 강세를 띄고 있는데 질본에서 위드 코로나 국민 70%가 접종 완료 시점에 대해서 적용을 고려하고 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점점 사회적 거리들이 강화가 되고 점점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많이 규제를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인도는 지금 자연 면역이 많이 생긴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효과는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치료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통제는 된다. 그래서 70% 도달 시기를 대전으로 추석 직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택트 관련지도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중요 가격권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가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같은 업종 많이 비교하시는 종목이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도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1차적인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 또 CJCGV는 최근에 인질 개봉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를 살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호텔실라가 어떻게 본다면 시총이 가장 큰 종목으로서 단기 낙폭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으로 봤을 때 이 8만 8천 원권 정도는 우리가 초반권 8만 8천 원 초반권은 우리가 충분히 또 8만, 지금 오늘 조금 올랐으니까 8만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 이 가격권에 눌렸을 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손재가는 8만 3천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 저점은 깨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보면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텔실라 그래도 자존심이 있죠. 미국 화이자 백신 승인 때문에 경기 리오프닝 관련 종목은 일제히 좀 좋고 오늘 좀 유의미한 반등이기를 바라면서 지금 저점 매수 괜찮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표 경기 민감주의 하나인 HMM도 배팅의 순간인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HMM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점 아니면 만약에 조금 밀린다고 했을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가격은 정해놓고 있지만 파업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관련주들이 워낙 BDI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류대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운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대장 이제 HMM, 펜오션, 대한해운까지 이런 종목도 KSS 해운도 이런 종목들이 운임지수가 급등을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오히려 조선주보다도 실적은 현재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HMM이 다시 재확산세되면서 해상운임이 오르고 해운업파항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원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서 물류대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은 좀 맞지만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은 받을 수 있느냐 성수기를 앞두고 이런 파업 진행 시 운송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배상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수출인 물류 같은 경우 비상대책 TF가 가동돼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협상을 잘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배팅의 순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살펴봐야 할 이슈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저는 HMM도 좋은데 지금 현재 HMM은 이 바닷권 이 쌍바닷권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만약에 이번에 파업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밀릴 구간도 있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한 분들이 지금 또 털어내기는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관련 업종 대안해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바닷권에 있는 상황 사상 최대 실적의 대안해운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페노션, 페노션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정배열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기는 오히려 또 신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HMM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강한 배팅이 좀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한 거래 수로 한 5일 정도나 10일 정도만 좀 지켜보고 이 바닥을 지키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번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전자점 라인을 그래서 지금 현재 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가 중립 의견을 좀 드리긴 하는데 고점에 있는 이 물량 자체를 지금 털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실적이 그만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업종 중에 페노션이나 이런 대안해운 같은 경우가 바닷권에서 이제 치고 신고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HMM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또 걱정하시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켜보다가 조금 더 확실한 배팅 구간이 오게 되면 이 시간에 출연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불사조 불사조 하는 거 봅니다. 마지막 종목을 보겠습니다. 좀 아쉽게도 시간이 많이 돼서요. 핵심만 좀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입니다. 지금 우리 펄데블폰 수혜주 우리가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대덕전자 KH, 바텍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시상 컨센서 상외되고 있어요. 반도체 기판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 기대산업이 신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완공을 하고 특히 비메모리 계열했을 때 강세가 돼서 기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추가 투자에 대한 결정이 지금 나온 상황이다. 라고 보면서 메모리 중심에서 비메모리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이쪽 관련주는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좀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또 신고가를 도전하는 종목이 또 대덕전자이기 때문에 조금 빠졌을 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 지금 현재 장중 윗고리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윗고리 중간 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리스크 관리 가격을 정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는 심지어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하고 차트를 보면 KH 바텍이 사실은 가장 지금 관련주로 대장주인데 여기는 2만 4천 원 라인이 지지되면 기대가 해볼 수 있는 자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들의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오늘 조금 아침에 치고 가다가 좀 쉬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 1만 7,5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를 이 상승의 중간 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손자 효과 자체만 1만 6,600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차트 기준으로 지금 쭉 뻗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폴더블 펀스 해주라든지 우리가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고 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장중, 눌림목 그리고 어느 정도 치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필요하니까 좀 지키면서 목표가 자체를 한 2만 1천 원 정도로 보면서 대응해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커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